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269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핵심 강의 노트에서 그림이 나오죠 한번 보자고요 자 착오란 뭐냐면 의사와 표지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걸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야 우리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 유발이 되어야 착오 문제가 되고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법률 행위의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되고요 또 표시만 되면 되고 그 동기에 대해서 상반간에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개념이죠 일단 교재 하단에 259페이지에 착오의 태양에서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나와 있는 도리는 동기의 착오만 있지 않으시면 돼요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의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이 효과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호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 되는데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거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 안전보호를 이유로 단순히 시가,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수량 지적 부족, 지적이 수량이 조금 부족한 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증인데,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 착오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의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영어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표호자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이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당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260페이지 하단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4.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가 된 후에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착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먼저 사기입니다 개념이 뭔가요?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망이라는 속임수를 빼고는 어차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사고에 의한 의사표심으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꼭 적극적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도 기망이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알려질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묵, 암호 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돼요? 기망이고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우리 판례 중에서 고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다라고 판시한 것을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거죠 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기망이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대규모 공동묘지가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한 것도 기망이고 따라서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시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그 시가, 가격에 대해서 고지해 질 의무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시가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기망이 될 수 없고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이거든요 따라서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위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소의 과장광고죠 다소의 과장광고로 평가된다면 다소입니다 조금이죠 과장광고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가를 고가로 고지한 경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거죠 따라서 자기 물건의 가격을 고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은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판단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고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단의 고의,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데 조심할 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고의로 속어야, 고의로 기망해야 사기인 것이고 과실로 속인 것은 사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는 사표시죠 강박, 해야 악을 고지했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의 기에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요건인데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강박, 해야 악을 고지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일로 할게요 만약에 그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강박만으로 반사별적이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네 가지 꼭 숙지해 두셔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여야 되는데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도 위법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행위나 수단으로서 불질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소고발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뭐한 거죠? 정당한 거죠 그런데 고소고발하겠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단에 고의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효과입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쬈어요 강박을 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교적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면 갑은 사기 침롱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아도 취소를 문태도 사기 강박을 한 놈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일 수도 있고 피용자일 수도 있겠죠 일단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의 대리인인 병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을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강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죠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다 피용자로 평가된 경우에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64표에 오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자 일단 그림 밑에 본 서설이죠 자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언제 의사표효과가 발생하느냐 의사가 완성되는 순간 완료됐을 때 바로 의사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이에 말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265표에 주면 도달주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을 때 효과가 생겨요 그럼 도달이 뭐냐 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 거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일단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또는 불착됐다 표의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발신 후의 사정변경이죠 자 우리 민법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사표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 것이 뭐예요 265페이지에 박스죠 일단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발송됐다는 사실 입증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된 것으로 추적을 해제 그런데 만약에 발송도 됐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적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은 언제 하게 되냐면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서 공시송달하기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의 의사표 수령능력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맞더라도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그 효력의 발생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한 거거든요 따라서 보호받기 싫대요 상관없겠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에게는 친권자나 후견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존재하겠죠 친권자 후견과 같은 법정대리인 도달을 안 떼는 그때는 도달이 도달이 되기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볼게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제한능력자 측에서 또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원칙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외로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외 발신주의가 나오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하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예외적으로 언제 발신주의를 시하느냐 에 대해서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뭐하고 뭐가요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 최고 같은 면에 촉구죠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외우기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끝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자 260페이지 하단에 기억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본인 등의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니은번 사원총의 소집통지 발신주의 구요 디귿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좀 일본은 다르긴 한데 수업률을 외우는 거니까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이 없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다 답장은 발신주의다 미은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문제품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는 다 끝났죠 끝났고 이제 267페이지 중요한 이제 대리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